무지는 어릴때부터 남다른 억념을 가지고 있었구요. 앞으로 퇴새팀에 큰 도움이 될거에요. 퇴새팀에 큰 도움이 될거에요. 퇴새팀에 큰 도움이 될거에요. 일어나서 성이게 좀 놀아줘라. 무지가 함께하는 동물이. 차야지 일로. 야야 일로 차야지 일로 일로. 안 돼 미안 미안. 꼬리. 아 거긴 멀다구. 이래야 엄마가 주워야 된다고. 에이 꼴보이. 이야아. 왼손으로 던지는걸 해가지고 어렵다. 이건 니꺼다. 어디갔지 몰라. 바보 바보 바보. 어디갔어. 바보. 아보아 왜이렇게 못하니. 아이씨. 내가 못하네 내가. 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. 역시 그 니 손방망에 만도 못한 손이구. 아... 오! 아! 그럼 안 보고 찬 것 같은데! 오! 나도 그러면... 핑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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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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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? 수비수 맞나요? 재밌어 보니? 하... 자 저리 가세요! 빨리 좀 할게요! 오우! 너무 멋있었다! 나도 못 잘 칭찬한다! 나도 못 잘 칭찬한다! 자 칭찬... 뭐.. 야 수비수 잘 먹어야지! 가스 줘야지! 좀 와봐 이놈들아! 훈련에 집중이 안되게 훈련에 집중이 안되게 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오 쭈쭈쭈쭈 훈련 포기 훈련 포기 너무 백수같애 잠깐만 안 보고 참 유후 타란 요오